하나는 마라톤 나오죠 추석에 추석에 나온대요 시완씨 인스타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보면은 요즘에 조깅을 엄청 하셨잖아요 실제로 1년 가까이를 몸을 단련해 가지고 자기 배역에 충실해서 열심히 찍은 또 영화니까 여러분들 추석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참 대단한 거야 그치 나는 내가 배우라기보다는 나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네 너무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시완이 와가지고 시완이 영화 좀 홍보를 해주다가 저는 배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우자입니다 라는 희한한 드립안인 드립을 날려버려가지고 저희 제리아 분들인데 점점 제리아를 안 쓰시고 배우자들이라고 하시는 것 같길래 배우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외롭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진짜 있는 것 같고 뭐 아니 뭐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이야 뭐 아직 남자친구지 배우자는 아니잖아요 아까 저기 남자친구 어때요? 배우자 좋아요? 좋다고 하셨어요? 이렇게 인정받으면 저도 뭐 당당히 배우자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?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우자가 많이 생겼네? 갑자기 갑자기 진짜 이런 느낌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